2번째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저희 할로윈 파티를 해주시기 위해서 DJ MBK께서 와주셨고 준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액션은 우선 팀 자기 게임을 할거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OX 피드라고 마지막에 데스크 코스튬을 뽑는 대회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별히 저희 할로윈 파티를 위해서 동남아에서 도와주신 정훈씨께서 공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도와주신 멋있다! 멋지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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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